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유쾌하고 즐거운 지혜를 알려주는 3초만의 명언 테라피 신께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방법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즐거운 일이 연이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 사람이 곤란하면 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라는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까? 그 친구의 어떤 면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알면 즐거운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낸 그 친구는 작은 일일지라도 매우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가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의 본능, 그것은 즐겁게 해주면 기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기뻐하게 되면 사람은 의욕이 생기니까요. 무지개를 자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무지개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차를 마실 때 찻잎줄기가 곱게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평상시에 찻잎줄기가 서면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신께서 계신다면 역시 작은 행복이나 사소한 일이라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을 더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해주어도 찡그리고 있는 사람과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응원해주고 싶습니까? 3초 테라피,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면 연이어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의 신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10원짜리 동전을 발견해도 기뻐할 줄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사이토 히또리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에게서 받을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나는 신에게 주고 싶다. 그리고 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멋진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또 뭔가를 줄 수 있는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 히또리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신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신이 창조한 존재들, 신의, 이런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기쁘게 하면 부모인 신도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신이 창조한 다른 사람들, 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멋진 또 생각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TV. 오늘도 신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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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